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9월 모평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9월 모평에 대한 결과 갖고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 정확히 해갖고 앞으로 전략을 빨리 세워. 세워서 앞으로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서 마무리하시면 꼭 좋은 성과 있을 거야. 됐죠? 이 시간은 일단 가형 친구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9월 모평에서 꼭 알아야 할 출제 경향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봐봐. 일단 첫 번째, 작년 수능보다는 좀 다소 어려웠다라는 게 이게 이번에도 9월 모평을 선생님도 좀 올라왔을 때 평가원에 이렇게 파일로 올라왔을 때 다운받아서 보게 됐는데 보면서 느낀 게 좀 애들 어려웠겠다. 왜? 물론 30번이나 29번이나는 다소 쉬워진 반면에 그죠? 6월 달에도 말씀드렸을 거야. 아, 준킬러 문항이 약간 늘어났어. 이게 준킬러가 어려웠다. 이게 아니야. 준킬러는 문항 수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극상위권 애들이야 만점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보통 학생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무슨 언론에서는 또 뭐 쉬웠다. 막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학생들과 접하는 전문가들이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아직 추정치야. 그러니까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메가스타디에서 나와 있는 추정치를 적어놓은 거고 계속 바뀌어. 조금씩.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1컷이 92에서 89로 물론 88이었으면 딱 좋겠는데. 그죠? 애매하네, 점수가. 89로 이제 조금 낮아졌죠? 2컷은 84, 한 문제 차이네. 그죠? 그 다음 3컷도 거의 한 문제 차이야. 3컷. 그리고 4컷도 이거는 거의 뭐 두 문제 차이 가까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1컷이 낮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2, 3, 4컷이 낮아졌다는 게 이제 중킬러 문제들. 그죠? 좀 사고력 필요한 문제들이 약간 다소 늘어났다는 증거거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신대. 그리고 6월이랑은 좀 비슷하긴 한데 6월은 비교 대상이 아니야. 출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이번 전 범위였잖아. 그래서 정확히 수능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 알겠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킬러 문제는 난도가 약간 낮아진 대신. 근데 문제가 킬러 문제의 난도가 낮아져봤자 그래도 킬러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3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애들이 보통 핵심적인 거 다 잡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킬러 문제 못 잡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낮아진 건 큰 의미는 없어. 근데 중킬러 문항이 좀 문항수가 늘어났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구실에서 분석해봤더니 킬러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두 문제, 세 문제. 세 문제라고 뽑아야죠. 그래서 제가 21번까지 해서 21, 29, 30번 문제가 킬러 문제라고 한다면 좀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 중킬러 문제가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를 잡아낼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울 만한 문제. 그래서 그걸 다 합쳐갖고 점수를 빼보면 딱 이거야. 이 76점이 나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고력 문제까지 합쳐갖고 나머지를 다 맞힌 애들이 이제 3등급 정도 제한선에 딱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한 두 문제 누가 더 많이 맞히냐에 따라서 3등급에서 2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신대. 그러면 그 중킬러 문제는 뭐냐. 이거는 킬러 문제랑 달라. 킬러 문제는 문제 자체적인 해석이 어려운 거지만 중킬러 문제는 핵심적인 게 모아진 문제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도 다시 한번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출 유형도 다시 봐야 돼. 그런 시간들이 되게 남은 시간 또한 중요해.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확통이 어려워졌다는 거. 뭐 어려워져봤자 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출제된 건데 그동안은 워낙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쉬웠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확통을 좀 등한시하고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망가질 수가 있어. 이과생들은 확통에서 깨져버리면 솔직히 완전히 깨지는 거야. 알겠죠? 확통은 베이스로 깔고 기베이랑 미적분에서도 어려운 거 많이 나오잖아. 그걸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확통에 신경 쓰라는 거. 됐죠? 그리고 고난도 문항 유형이 좀 달라졌다는 건데 크게 21번 문제가 원래 뭐니? 우리 공부한 사람들 알죠? 21번 문제 하면 뭐야? 미적분 아니야. 미적분. 그쵸? 근데 이번에는 2차 곡성. 기백에서 출제가 됐죠? 기백에서 이제 타원 정의 이용하는 문제. 뭔지 알지? 직사각형 넓이. 그치? 그래서 기백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 좀 바뀌었네. 그쵸? 물론 이제 수능에서도 바뀌냐 이건 아니고 이번 거 분석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30번 문제가 계산 유형으로 바뀌었어. 계산은 이제 보통 대수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려울까 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계산 문제. 그래서 우리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갖고 막 복잡하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었잖아. 뭐 미분 가능성 따지고. 그쵸? 근데 이번에는 정말 간단하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내 생각에는 이게 접근을 한 사람들은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난 많다고 믿어. 그래서 2등급, 1등급 하는 친구들은 좀만 시간 투자하면 풀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시간이 부족했죠. 대부분 그러잖아. 30번 제껴놓고 나머지 정확히 다 푼 다음에 30번 그래 시간 남았으니까 볼까 했는데 어? 풀릴 거 같은 거야. 근데 시간이 부족하지 뭐. 그래서 아마 틀린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 잘하고 그 21번, 29번, 30번도 한 번 잘 보는 게 좋아. 그죠? 어? 그럼 잘하면 또 그중에서 한두 문제 맞추면 1등급 확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죠? 어? 그런 시간 관리도 해라. 되죠? 그리고 이번 9월의 특징이 공간도형 공간벡터의 문항수가 되게 줄고 난이도도 줄었거든. 그죠? 물론 29번 문제는 공간벡터에서 나온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29번 문제조차도 평소에 나왔던 것보다는 좀 쉽게 나왔어. 그죠? 그래서 일단 난이도도 줄고 문항수는 전체가 원래 이제 기백하면 이번에 기백이 9문제 나왔거든. 9문제 나왔는데 9문제면 원래 전체 단원이 4단원으로 봤을 때 우리 평면 곡선, 평면 벡터, 그죠? 공간도형 공간벡터에서 4단원으로 봤을 때 4로 나누면 2, 3문제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공간 쪽에서 더 많이 나왔었다고 그럼 적어도 5문제는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딱 2개 합쳐서 3문제 나왔습니다. 보니까 공간도형이 딱 1문제 나왔고 그것도 1문제도 그냥 뭐 좌표구하는 기초 문제, 4문제 문제. 그죠? 그리고 공간벡터 문제가 2문제인데 어차피 1문제는 29번 문제이기 때문에 또 1문제,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해석하는 문제로 해갖고 딱 3문제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경향으로 볼 거냐 그거는 좀 아니라고 말하는 너네 그동안 했던 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수능 가서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근데 경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드는 게 공간벡터가 빠져 내년부터 교과에서 그죠? 우리 교수들이 만약에 그 교과를 좀 생각하고 냈다 그러면 이번에 뭐 21번 문제가 또 기백의 평년에서 나왔던 것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 다음에 약간 다소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섣불리 판단하지 마. 그죠? 그리고 섣불리 얘기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가 출제자가 아니잖아. 그죠? 그럼 분명히 기존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수능까지는 기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알겠죠? 열심히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그 9월 모평을 통해서 조금 뽑아내야 되는 내용들이 이 정도인 것 같아. 그죠? 일단 그 다음은 뭐야? 개인적인 분석이죠. 자기가 약한 건 다 다를 테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 우리 두 번째로 9월 모평 이후의 학습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들 이번에 9월 모평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맞게 개인적으로 전략 세운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선생님 가이드라인 정도만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모평 분석은 정확히 하십시오. 대충 하지 말고 정확히 해. 우리 약점 체크가 돼야지 전략을 세울 거 아니야. 약점 체크라는 게 자기가 공부한 것 중에서 혹 혹 단원 이론이 약한 사람이 있나. 이론. 이거 약한 사람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 통계적 추측의 개념을 몰라서 틀리고 말이야. 이런 거. 그죠? 아니 뭐 아주 기본적인 계산 유형도 오랜만에 보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단원 이론이 약하면 거기에 맞는 공부해야 돼. 단원 정리해야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 항상 나오는 도형 문제라든지 이런 유형이 또 약하면 그거는 기출 분석해야죠. 기출 문제집에서 10문제, 20문제 있을 텐데 그거 왜 분석을 안 해. 분석 정확히 해서 정리를 해야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약점 체크 정확히 해서 어떤 공부할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죠. 됐죠?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지금 9월 평가나 6월 평가를 통해서 우리 얻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 킬러 문제의 난도는 줄고 준킬러 문항수가 늘고 이게 올해 가장 핵심이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준킬러라는 거 이제 말이 준킬러지 뭐 준킬러라는 게 어디냐 솔직히 그냥 사고력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보다 약간 더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문항수가 늘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야 결론은?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핵심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2개월도 안 남아.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거의 뭐 10개월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고위 때 빼더라도. 그죠? 그럼 10개월 동안에 공부했던 게 2개월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죠? 그럼 그동안 공부했던 게 많은 것들이 잊혀졌을 거란 말이야. 그거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기간이야. 그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책을 모조리 꺼내. 꺼내면 일단 개념을 잡았던 책이 분명히 있을 거야. 뭐 학원에서 잡았으면 학원 선생님의 책이 있겠죠. 개념서가. 그죠? 그리고 자기가 기출 분석했던 책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프린트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지들이 있을 거야. 그죠? 분명히 개념서는 한 번 더 훑어봐야 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 기출 문제집 중에서 좀 체크했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출 문제 적어도 세 번, 네 번 봐야 되거든. 그럼 그렇게 세 번, 네 번 본 사람들은 핵심 체크해놨을 거고 한 번밖에 안 보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더 쭉 흐름을 잡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기출 잡는 거 중요하고 프린트 중에서는 좀 쓸데없는 건 버리고 정말 핵심적인 시험지였다. 아니면 핵심적인 문제집이었다.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이거 할 때 많이 늘었던 것 같다. 그런 핵심적인 프린트 내지는 문제집만 남겨갖고 이걸 다시 공부하는 계획을 잡으라고 이걸 내가 복습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됐어? 그리고 이제 문풀이라는 거는 모의고사 문제지라든지 아니면 뭐 엔제 시리즈라든지 너네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책 있잖아. 수능 와서 아직 안 본 사람은 수능 완성도 공부해야 되고 그런 새로운 문제 그동안 공부하지 않고 새롭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걸 문풀이라고 잡은 거야. 됐죠? 그래서 2등급 이상자들은 그게 2대 1 정도의 비율로 시간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4시간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한 2시간 반 정도는 복습을 좀 철저히 하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뭐 문제 풀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을 한번 잡아보라고. 됐죠? 그리고 3등급 이하는 3대 1 내지는 4대 1과 같이 그냥 새로운 문제는 모의고사 한 해 분 정도 풀어본다는 느낌. 이거 나머지는 다 어디에? 아 요 복습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만 잘해도 한 2등급까지 나오거든. 이게 문제라고. 2등급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자꾸만 문제만 풀고 이러니까 자기 실력은 안 늘어. 문제 푼다고. 아 이거는 전문가들은 다 똑같은 얘기할 거야. 모의고사를 천 회를 풀어도 실력은 안 늘어. 알겠어? 모의고사를 봐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 나는 아 이거 약하네. 이거 아직 안 되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느는 거야. 공부하면서. 그 공부가 이거 아니야. 이해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문제 푸는 것보다는 어디에 집중해라? 좀 복습 철저히 하는데 집중하고 모의고사 한 기간 주 1, 2회만 풀면 된다. 그죠? 그럼 내일 모의고사 한 해 분씩 필요가 없대도 모의고사 정말 천 번 풀어도 실력은 안 늡니다. 모의고사 풀면서 약점 체크해서 그걸 공부를 복습을 했을 때 느는 게 실력이야. 알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우리 이과생들이야. 이 수학 학습 시간 줄일 리는 없다고 믿어 나는. 그죠? 근데 뭐 문과생들은 또 많이 줄이더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수학 학습 시간은 많이 줄이지 마라. 내가 뭐 줄이지 말라는 얘기 못 하겠어. 자기가 당장 사과탐 막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그죠? 수학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많이 줄이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아니면 세 시간 정도는 수학에 투자하셔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줄이는 순간 모두 어 실력도 준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꾸준히 매일매일 수학은 일정 시간은 투자해 줘야 돼. 이거 주위에 정말 수학은 만약에 뭐 어 2, 3일에 한 번씩 했어. 그러면 이제 수능 때 가면 한 절반은 없어져요. 머리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흐름을 잡는 감옥이기 때문에 좀 꾸준한 흐름이 필요해. 알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줄이지 말라는 거. 됐죠? 그럼 올해 이제 그 6월, 9월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너네도 느껴졌을걸? 확통이 평소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보다는 약간 어렵다라는 거. 그죠? 물론 옛날 기출문제 어려웠던 적도 있었어. 근데 근래의 기출문제 보면 어렵지가 않거든. 다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올해 6월, 9월 모두 다 확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확통은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 감각. 감각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확통 공부하는 시간 가져야 돼. 이렇게 좀 따로 개념부터 해서 순열조합부터 좀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 예를 들어서 뭐 딱 수학 공부하기 전에 한 30분을 확통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뭐 문제지 하나 정해갖고 30분 정도는 다시 순열문제 풀어보고 이러면서 좀 감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봤자 뭐 두 달인데. 그죠? 이런 거. 대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게 자기 실력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아보고 선생님이 그게 형식적인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죠? 그리고 선생님 강의 중에서는 이 복습을 원하는 사람은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 방에 끝내기라는 강의가 한 방에 끝내기 끝내기라는 강의가 요게 기출과 개념을 동시에 정리를 하는 물론 개념 강좌의 성격을 띄긴 하지만 현재 수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강좌야. 그래서 3등급 이하 친구들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빠르게 흐름 잡으면서 듣는 것도 좋거든. 요거 들으면서 정리해. 그리고 2등급 이상 친구들은 문제풀이 강좌 주문비라든지 파이널 들으면서 정리 같이 하시면 되고 알겠죠? 요렇게 수고하셨고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9월 모평을 통해서 생긴 감정들은 이제 버리기 그죠? 앞으로 전략 잘 세워서 끝까지 마무리 잘합시다. 힘내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